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러고 나가라 그러면 이제 또 에릭이 반대로 이렇게 좋아서 카트하면서도 선호가 에릭이 잡으러 막 이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안무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키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또 그 사이를 채워주고 나중에 꽃잎이 피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에요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저희가 이번에 로저트킹전 하면서 저희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고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과제는 그거야 우리가 후회 없는 무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발로 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자신이 없지만 뭔가 부끄럽네요 발 발 제 발을 공개한다는 케셜 이렇게 가든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봐요 이게 이런 아 저 여기 네 더 누릴 수 있었는데 여기 음악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환경이 급해요 응 환경이 급해요 손으로 이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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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던지게 좀 던지게 이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 넌 다가왔어 내게만 스며들어 이 눈으로도 계속 눈 위에 흘릴 것 같아 내게만 스며들어 끝! 예스! 저희가 또 이번 동원경에서 메이플즈 단풍즈가 맡은 부분이 있죠 그쵸 오랜만에 같이 듀엣으로 합니다 저희가 쏘리쏘리 커버했을 때도 저희가 같이 해서 팬분들이 단풍즈 같이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림자로 뒤에서 같이 추는 안무가 있는데 달랬어져서 좀 힘들지만 최대한 예쁘게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울리는 것 같은 이유가 낮과 밤인데 뭔가 데뷔 전부터 형이 약간 해바라기? 샤바라기? 선파일이었고 저는 늘 달빛 감상하고 낮과 밤이 이제 뒤에서 춤추다가 딱 찰떡인 파트인 것 같습니다 멋있게 맞춰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보이즈가 또 이제 로드 투 킹덤의 3차 경연 빅스 선배님의 동원경 무대를 준비해서 오늘 리허설을 하러 왔는데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무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뭔가 약간 신기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아크로바틱 같은 이런 것들보다 인간 피아노라든지 약간 도미노 이런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를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력으로 승부하죠 연기와 스토리 스토리 이제 실낙원에서 도원경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 라인 꽃이 피우는 이렇게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점점 이렇게 꽃이 만개해져 가는 그 과정도 퍼포먼스로 담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 포인트를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뭇가지 하나였다가 나뭇잎 하나 더 생겼다가 그다음에 나뭇잎이 두 개였다가 그다음에 꽃이 하나였다가 그다음에 꽃이와 여러 송이였다가 이렇게 되니까 잘 보세요 좀 다른 결로 준비했어요 계속 저희가 막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저희만의 길 앞으로 미래를 실낙원과 도원경으로 비교를 비유를 해서 저희의 진짜 가수 인생을 좀 무대 담아보려고 저희가 깊이 있는 무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무대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더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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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è 하겠습니다 emale imme 안녕 찾았다 날씨 보내ifications 채우는 오, encompass 내일 모레면 로드킹덤에 3차 경영에 입착되는데 몇 시간 안 나왔나요? 알았을 것 같아요 1, 2, 3, 4, 5, 5, 6, 7, 8 2, 2, 3, 3, 7, 9, 10, 9, 9, 10, 10개 발 넘기는게 봐봐요 당연히 넘겨야 되는데 그냥 구부림이 아 이렇게 해봐요 봐봐요 딱 하고 나서 보내줘야 되는데 딱 딱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완벽하게 라인 안쪽으로 보내줘는 느낌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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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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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하게하지 못하는식은 아무것도 없다 30 닳 MIM 33 31 31 31 32 32 33 31 32 3 33 34 진짜 잠잠해서 안 보게면서 습득하고 꽃이 약간 활짝 피어났던 느낌을 표현한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맞게 더보이즈 멤버들 모두가 하나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틀밖에 안 왔는데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안 왔는데 일단 이 안무의 포인트는 아름다운 안무가 포인트여서 아름다운 안무가 포인트여서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뮤직비디오로 받은 것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 그리고 턴 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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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저기 에릭 다음 상현이 조금만 더 그래요? 네 네 8장 7 8 8 같이 돌아오는 거 같아 7 8 8 8 8 9 9 8 10 10 11 11 12 12 12 12 14 15 15 15 15 16 16 16 16 16 좋은 느낌이에요. 아니 내 꽃을 왜 갖고 가냐고. 아 뭐야. 난 내 위치 여기서 나왔는데 왜 오기까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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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지? 아, 나 진짜 이거라고 이거라고 주현이 눌렀다, 지금 아, 내 말로는 나 아, 진짜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어우, 너무 잘했어 보게 돼 못 껴줘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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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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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